강동원, 이나영 주연의 영화 우리들의 행복한 시간이 조용한 흥행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달 14일 개봉한 영화 우리들의 행복한 시간은 개봉 27일째인 지난 10일 전국 관객 300만을 돌파했습니다. 관객 300만 동원에 성공한 멜로 영화로는 지난해 창정민 전도현 주연의 너는 내 운명 이후 우행시가 두 번째인데요. 개봉 5주 차인 현재까지도 20대 여성층은 물론 30대 중장년층으로 관객층이 확산되고 있어 장기 흥행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